음악 8일 역삼일문화센터에서 2014 도전 나도 명가수 노래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강남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강남구 각동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노래교실 회원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이를 통해 회원 만족도 및 시설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. 발표회에는 18개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대표하는 16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행사 제목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주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한편 강남구는 총 18개의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79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수 retrospect장. 최선은행 위탁 운영 감사합니다.